이거는 흥미로운 주제예요.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8기를 혼밥했다면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뉴스버스 단독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방미 기간 동안 총 17기 중 14기를 혼밥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에게 밥이란 무엇인가? 되게 중요하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마치 중국과의 관계에 아주 큰 홀대를 받은 것처럼. 호텔에서 혼자 먹으면 밥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간 거죠. 방 안에 숨어서 먹으면.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하루를 3끼라고 계산했을 때. 더 먹지. 공식적인 일. 3끼만 먹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식이랑 술안주랑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공식적인 만찬 몇 개만.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도 그거 좀 다루긴 했는데요. 가까운 관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식구라는 말 그래서 의미해요. 먹을 식자, 입 굿자.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일가족은 한솥에 밥을 해서 먹었죠. 솥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밥을 해서 같이 그걸 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솥밥을 먹는다 그러면 가족의 가족.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가족.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난 외롭지 않아. 난 혼자가 아니야. 가족 같은 관계가 있어. 이런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보편적으로. 또 한 가지는 권위자와 함께 밥을 먹는 건 윤석열한테 특히 중요할 수 있어요. 바이든이나 기시다나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권위자와 밥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권위자가 자기를 받아들여준다는 의미하잖아요. 수용. 인정. 너는 내 패밀리의 한 일원이야. 들어와. 너 이제 여기서 밥 먹어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조폭력 같은 것도 보면 딱 이 간부껍들 테이블에 밥 먹을 때 쫄깨는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인정받으면 자, 자리 하나 깔고 너도 너 들어와서 밥 먹어. 내 옆에 와서 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는다. 그러면 윤석열은 덩달아서 자기가 굉장히 출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신 권위자가 세계 최고의 깡패 두목이 나를 앉혀놓고 밥도 같이 먹고 내가 이 정도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대신 약한 사람들하고는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낙이 뭘까? 술과 밥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사실 행복했던 일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혼나고 맞고 혼자서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을까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나 처먹자. 맛있는 거는 많이 먹었겠죠? 네. 그걸로 자기 위로를 하고 보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에 좀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식당에 가서 뭐 때문에 하여튼 간다. 딴 일인데 그 식당에 붙어있는 메뉴를 보면서 이거 맛있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고리밥집. 그렇죠. 힘들 때였는데 비가 많이 왔던가 수제였나. 그거 때문에 가놓고 아아 네네네네. 기억났다. 갑자기 이걸 보더니 이거 맛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조금만사적인 반응이잖아요. 의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저기서 저런 질문을 하고 있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먹는 거는. 한 마리를 이루해서 먹기 위해 태어난 인간 일 수도 있다. 먹는 걸로 낙을 찾는 인간. 유일하게 그게 낙인 인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식탐이 강한 거는요. 외면의 공허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관이나 몸은 뚱뚱해도 내 쪽으로 내면은 비어있을 수 있어요. 공허한. 배가 고픈 상태. 네. 항상 배고픈. 뭔가 들어와야 되나. 결핍되어 있는 느낌. 그러다 보면 계속 뭔가 집어넣어요.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 밥에 대한 집착을 낳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나중에 교도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손밥 안 하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같이 밥 먹거든요. 아 그럼 윤석열의 진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콩밥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콩밥과 이제 어울려 먹는 밥. 사람들과. 네. 완전 좋아하는 분위기잖아요. 사람은 많고. 떠들썩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위치를 좀 높은데 차지하면은 이제 옆에 앉혀놓을 수도 있고. 교도소장 밑에서 먹으면 되지. 아 그렇죠. 태버리 문화도 좋아하고. 아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